육이란 말은 육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육이거든요. 그러면 7차원 에너지부터 달라지는 거죠. 육까지는 뭐냐면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육신한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는 말 쓰는 거거든. 그러면 육은 뭐냐면 내가 육신한을 받아서 내 영혼이 거기에 도킹돼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구나. 인간이 바로 뭐냐면 육이거든요. 왜? 육지를 하나 받아서 내 영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건 뭐냐면 하나님 몸체이기 때문에 연장으로 지금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몸체가 있어야지만 지식을 담고 지식을 생산할 수 있고 뭔가 통찰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 절대 영혼식만 가지고는 육신이 없으면 절대 통찰하고 분석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몸체가 에너지가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뭘 지금 설명하냐면 7차원 에너지부터 설명하는 거라. 7차원 에너지를 갖다가 즐거운 에너지고 8차원 에너지는 기쁜 에너지고 9차원 에너지는 행복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즐거우고 기쁘고 행복한 에너지를 만들려면 이게 지금 왜 필요하냐고 하면 천상계에 갔을 때 천상계에 갔을 때 이게 천배 확산서를 띄거든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다 갔어요. 그렇죠? 행복하고 갔으면 내가 지금 영혼식이 내가 갔잖아요. 육신이 분리됐잖아요. 그럼 영혼식이 얼마예요? 천배 확산서를 띄는 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육신이 있으면 타주고 미치죠.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그런데 영혼식들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행복한 게 지금 천배 확산설때 봐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행복은요. 다른 사람한테 인류의 아무리 내가 존경을 받더라도요. 이게 천불의 일도 축소되게 내가 받기 때문에 인류의 내가 존경을 내가 받으면요. 그냥 엄청나게 행복한 거라. 엄청나게 행복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육신을 딱 벗고 차 옮겼다 천상계 가버리면 내 육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천배 확장성을 지금 띄야 되는데 엄청나게 내가 인류를 갖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행복하게 천배 확장성 띄는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라. 그럼 육신이 있으면 나는 완전히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죠. 너무 행복해가지고 정신이 돌아본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육신이 없어.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갔고 내 영혼식이 있기 때문에 신들은 무한한 확장성을 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지구촌을 갖다가 전부 다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만들어주고 갔어요. 아니면 한 사람을 내가 이룩게 해주고 갔어요. 이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정확하게 내가 차 옮겨 가면요. 이 행복한 마음이 천배 확장성을 띈다니까. 집착이 없는 거죠. 한이 없는 거죠. 왜? 내가 혼신을 다해서 하나씩 내가 사람을 이룩게 하기 때문에 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요. 천배 확장성을 띄면요. 뭐에 집착을 할 수 있을까요? 죄울 때 집착 못해요. 행복해가지고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라. 그게 바로 차 옮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지금 설명해 주는 거라. 육신이 있을 때는 천불의 일로 축소되어 있으니까 아픔도 그렇고 집착도 그렇고 한도 그렇고 행복도 전부 다 내가 느끼더라도 천불의 일로 내가 압축되어 느끼는 거고 육신을 딱 벗고 차옹기를 딱 넘어가 버리면요. 영혼 신들이거든요. 신들은요. 그 행복한 마음이 천불의 확장성을 띄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럼 집착도 확장성을 띄는 거고 내가 아픔도 확장성을 띄는 거고 고통도 어떻게 확장성을 띄는 거고 행복한 것도 정확하게 천배 확장성을 띄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왜 지금 살아가냐면 7, 8, 9 우리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다 가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중이라. 왜? 행복해야지 만약에 저 천상계 갔을 때 내 자리가 마련되는데 지금 어떻게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했으면 정확하게 한 사람을 이렇게 한 그 행복한 에너지가 이 9차원의 에너지가 천상계에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육신을 보고 딱 봤을 때 나는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내 자리에 딱 가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어떤 자리예요?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지금 천상계의 내공이 지금 만들어있는 자리죠. 거기서 내가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힘을 뻗칠 수 있는 그 원력이 나오는 거예요. 희생의 삶이 내가 중천을 갈 것인가? 천상계를 갈 것인가? 그게 내가 판단이 나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점을. 지금 후천시대가 안 들어왔으면 무조건 중천인데 이제 후천시대이기 때문에 윤회가 없는 윤회가 없는 이 사람들도 무조건 천상계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주로 받아왔잖아요. 우리 윤회 없다잖아요. 그렇죠? 윤회 없는 30%는요. 내 사주로 받아온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에너지가 6천6개 만들어질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내가 전생이 살아가는 거하고 사주의 그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담아서 오게 돼 있어. 그래서 마음의 에너지가 딱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럼 6천6개의 입자가 스파가 일어나잖아요. 그 스파가 일어나고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데 이 시간때 뭐가 되냐면 내가 사주의 주파수라든지 아니면 전생이 살아갔던 기록들이 전부 다 주파수라 해가지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연결되가 이것과 같이 버무려가지고 버무려가지고 어떻게 융합된 게 딱 굳어지는 거라. 이게 바로 콩알만한 마음의 에너지 하나 되는 거거든요. 아 그게 제가 그 우리 혈통 있잖아요. 이제 제가 좀 이해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30%의 마음의 에너지는 다르다 하는 게 제가 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금방 이제 말씀하시는 게 딱 그 정보가 사주의 그 정보하고 다 믹스돼서 딱 온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그 DNA는 혈통, 단의 혈통, 이 혈통이 그 계속 이렇게 보존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혈통의 이 정보가 이게 딱 결합이 돼서 마음의 에너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가? 그렇죠. 마음의 에너지 자체가 다르고 신장이 다르고 네가 자연에 꼽는 주파수 자체가 다르니까 마음에 에너지는 것은 자연하고 교감한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 자연에 교감하는 게 내가 6,600개 입자가 어떻게 해야 내 입자가 전부 다 자연에 녹아 있거든요. 자연이 있기 때문에 그 주파수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 자연이 천기로 나한테 연결시킬 때도 내 마음의 에너지가 갖다 연결시킬 수 있는 거에요. 그럼 연결시킬려고 하면 네 정보가 그거 다 들어와야 돼. 정보가 다 들어올 때 어떻게 지금 들어오냐면 주파수라는 게 있거든요. 자연이 무수히 많은 주파수가 있는데 6,600개, 애기가 저기요. 이 욕실에 다 파고들 때 엄청나게 지금 6,600개 모공이 열려 있잖아요. 확장되면서 물질과 비물질이 만나니까 엄청난 스파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깨끗하고 깨끗한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이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불똥이 막 튈 때에요. 뭐를 갖다 주파수를 연결시켰냐면 내가 사주라든지 전생에 살아갔던 모습도 있잖아요. 기록도 이런 기록들을 내 과거의 정보들을 갖다 전부 다 여기다 같이 주파수 놔가지고 여기 갖다 버무려가지고 빠른 시간대에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주잖아요. 사주에다 그거 다 당하놓은 거거든요. 그럼 사주의 정보도 있고 내가 과거에 살아갔던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시대에 살아갔으면 다른 시대에 살아갔던 정보 기록도 다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다 저런 민족의 대상이 나오면 마음이 쫙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쫙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인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혈통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혈통들인 거예요. 다른 혈통들이니까 뭔가 다른 거야. 다른 사람들은 돈 벌어서 그냥 먹고 사기 바쁜데 나는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 보면 짠해. 백성을 갖다 도와줄 수 있고 저 사람은 뭔가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고 다 이념을 펼치고 타고난 정보가 다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에너지 2차원 에너지에 정확히 담아놓은 거예요. 그 마음의 에너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신랑이 줘서 깨끗해지면 이 마음의 에너지가 정확하게 자연하고 교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힘을 갖다 다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홍인관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에너지는 어떻냐면 내가 진량이 좋아지면 자연하고 교감해가 스스로 활동하는 놈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마음 하는데 마음은 어떻게 2차원 에너지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연하고 교감하고 연결이 되게끔 돼 있는 거죠. 요거는 가만히 내두면 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누가 하는 거예요? 영원히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생각을 한다는데 영원히 생각하는 거지 마음 먹기가 아니거든요. 마음은 먹는 게 아니고 마음은 스스로 가만히 있는 거니까 가만히 내두면 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가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식을 많이 담아가지고 이런 인생교육을 바쳐가고 자연의 원리를 알았어요. 원리를 알았으면요. 내가 뭔가 자연을 풀어가는 게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내가 진량이 좋아지고 내공이 만들어지면요. 자연의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 자연의 힘을 쓸 수 있으려면 자연하고 내가 어떻게 교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교감이 바로 뭐예요? 마음 에너지라. 2차원 에너지. 왜? 청계하고 연결시켜지는 거거든. 내 마음의 에너지하고 내가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이 교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라. 그래서 2차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갖다가 만물의 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연하고 정확하게 교감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에너지 안에 아까 보니까 분명히 했죠. 이게 주파수에 지금 결합이 될 때 6차원에서 스키의 입자가 스파크가 만들어질 때 그 스파크가 만들어질 때 그 짧은 시간에 특히 자연에서 어떻게 주파수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정보가 다 담아서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게 우리는 마음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진량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마음 에너지가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자연하고 교감할 수 있는 힘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지. 왜? 내가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갖다가 내가 감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쭉 가는데 자동차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맑고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진량이 좋은 사람들은요.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날 것 같다가 내가 감지를 하는 거죠. 누가 감지하는 거예요? 마음 에너지가 감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탁하게 살아갔어요. 감이 둔해요. 감이 둔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 에너지를 나한테 알려주더라도 나는 그거 갖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에너지를 갖다가 깨끗하게 운영해 쓰려고 하면 내 진량이 좋아지고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는 말이 자연하고 정확하게 교감해가지고 자연의 힘을 내가 스스로 쓸 수가 있다. 스스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이 내 꼬라지고 그렇고 내가 진량이 부족하고 탁하게 살아가니까 그 교감을 주더라도 내가 교감을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마음 에너지 작동하는 게 그런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과 함께 제가 고등학생부터 Goshmoo 나는 내 школ에 학생들과 학생들과 학생들과